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빠꺼는 어죽이야? 응 만두 찍고 국물을 냉념 한 잔 김치 예쁘게 자르시고 나한테 그거 뿌려봐 먹어봐 김치 맛있게 생겼네 그 말이면 막 줄 서서 먹어야 되니까 신식으로 해놓는 것 같아 내꺼는 영양콩국수 영양콩국수 이거 뭐니? 사리로 하나 더 줘 네 저걸로 자 이제 말해봐 맛있게 먹읍시다 내꺼는 젤리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너무 Pencil